소양 소양 다리 뻗으시게 뻗어 뻗어 뻗으시게 뭐다 이렇듯이 설립을 적에 시작! 이렇듯이 설립을 적에 흥보를 살릴 도성 하나가 내려오겄다 흥보를 살릴 도성 하나가 내려오겄다 같이요 중대 시작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오겄다 저 중의 거동 보소 저 중의 거동을 모아 흥비온중 다 떨어진 송락 열이 송치고 철이 송치고 흥뻥 눌러쓰고 두당 모닥 치은 장삼 실을 띠럴 띠고 염주 목에 걸고 반주 팔에 걸어 소상 반중 열두 마디 용두 세인 육관장 제보이 질게 달아 철철 철 철 철 흥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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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얼리고 내려오며 염 물러고 내려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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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상대소수 공덕해요 태양삼천 실험만 봉이주상 전하수 만세요 왕비전하수 재연 세자저하수 천추 태밀한 범전 나무아미타불 동봉은 신전을 당도여 태컹폼콩 짖고 나니 이대게 등장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우지마오 밖에 중이 왔으니 우지올마오 흥보가 밖을 나와 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 서발장대를 위기 둘러보 거칠 본적이 없는 집이오 저중이 어데 서승은 걸승으로 대군전을 당도오니 곡소리가 난장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영공하게 쉬운지요 흥보가 어데 권솔들은 탁월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길이오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던 것이니 소승지를 따라오시면 저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박흥보가 좋아라오 fry 사모 대사 뒤를 을 따로 간다 이 모렁을 지네고 저 공개 한계를 넘어서서 한곳을 다 놓여 그 자리에 가오뚝 서서히 많은 이병당을 알으시오 전화지 제1강산 안양도 같은 명당이니 인명당에다 대강성주를 거시되 임자병양 호문으로 대강성주를 거시게 되면 명전 8월 15일에는 억심방은 장자가 되고 3대 진사 5대급제 병감사가 날 명당에게 적시려니 그리 알고 잘 지내요 한두 마를 마친 구로 눈을 들어 사면을 둘러보고 손을 꼽아 무엇을 생각던 일 인물 불면 간 곳이 없다 그제야 흥보가 도성인 줄 짓자고고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차차차차 살림이 나아지거늘 흥보가 하루는 집서 공자를 붙여본지 겨울동자 갈모자 겨울동자 갈모자 상울상질에 올랬자 품춘자가 줄씨고 행화분분도하여 이완반잎 불개 흥보는 이실실동풍에 고닫자 따부척척펄펄 춤추묻자가 줄씨고 백골이 수리루 나라 널 갖자가 줄씨고 피난건 짐생수 나는 것은 세조라 쌍쌍이 왕 내 헛니 제비언 작아줘다 쭉 건너떼서잉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정보를 듣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나오 중원 나갔던 명매기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나오 만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나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울어진다니까 울어진다니까 봉통마디가 젖소 전동걸이 거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거대 너는 왜 다리가 너는 왜 다리가 홍통마디 가졌노 흥보제비였자오대 소조가 아랜이다 소조가 아랜이다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온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대본의 다리가 찰빡 부러져 그가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허면은 은혜룰 밥소리까지 제발 덩 덩 덩 덩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혼을 어기고 나가더니 니가 그런 별당하였구나 명촌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날아가거라 삼동이 지나고 춘사물이 반장커널 흥보제비가 본표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디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거중어 뚝뚝 높이 딱 구루사면을 살펴보니 서척지척이요 동네 장방 고구나 중중동으로 올라가니 주작이 넘 놀고 상역도 가역도 고작교 말아보니 호초 동남가는 배넌 고구를 퉁퉁 동네 등 울린 병 고기야 고기야 저간이 먼 포퀴법 및 한테 숲병 쌍병 양한테 와 춤 춘 나 thy 락 나라곤한 적기러기 가엘떼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평사나간이 아니냐 백구백노짝을 지어 성파상의 왕래원 석양천이 거의 놀아 회양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25년 단양월은 단주까지 쉬어 앉아 무견성을 화다보고 홍황대 올라가니 홍보 대봉의 강자주 황환도 올라가니 황화길 거풀부반 백군천지 공유요 황릉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콩숙창과 토고리 개라 매화을 두어 저 부연의 벌렁 떨어지고 이순을 지내요 개명산을 올라 창자방은 간도도 없고 땀병산 올라가니 칠성가니 빈터요 연재지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칼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어 가루장한 국경하고 청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통과를 들어간 산비력이 백일호다 요동 칠백일을 순숙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영포탑 동군정 올라앉어 사면을 둘러보고 한남산 한남산 석벽강 용천강 평양좌우룡을 넘어 부산파마 활마국의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 연광정 오영료를 구겨먹고 대동강장팀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방울대 관녹전 파견 폭포를 구겨먹고 심각시각에 건너 단박산에 올라앉어 지세를 날 세워오니 재력의 대원배기 중력으로 흘리죠 음악은 성품개오고 중당용춘 비조라 척봉팔 홀롤을 떠조사입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꿈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희히하여 만만세지금당이라 경상도는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함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재비 고통을 보아 박씨를 입에 울고 보주면 둥둥 높이 떠남댐 문박성 내다라 칠패패패 배단이 지네 고개를 얼른 넘어 통작강 월강 승방을 지내요 남태 고개 넘어 두 거기까지 안 오늘 끝이겠구만 오늘 끝이고 다시 다듬기를 하니까 걱정 마세요 다시 다듬거리를 하니까 다듬기를 하면서 계속 몇 번 구슬려서 할 거니까 지금 안 된다고 절망하실 것도 없어요 이게 고개 어렵다기 보다가 장단이 엇박도 많고 장단이 어려우니까 글릭듯이 또 이렇게 가면서 하잖아요 랩처럼 그래서 이게 쉽지는 저기 뭐야 안아요 그렇지만 또 잘 익혀서 나가면 더 재밌어요 어디부터가 잘 안 되나요? 지세를 살펴보니를 아버님이 처음에는 세박제 해갖고 지세를 두박을 하고 를 두박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지세를 살펴보니 지세를 살펴보니 지세를 살펴보니 지세를 살펴보니 그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가 그냥 해. 하나, 둘, 셋, 칠새를 살펴보니 자, 표가 두 박자 하면 돼지. 칠새를 한 박씩 다 가가, 1박 가고 표에서 두 박만 가면 되지. 네, 표만요. 하나, 둘, 셋, 칠새를 살펴보니 대령 대원 매기 시작 대령 대원 매기 중령으로 흘리죠 금아 금성 풍개 오고 둔당 영춘 비돌아 두 복만 올 때 솟아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눈물이 빈빈 오고 풍속이 희히 하얀 만만세 지금 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월 품에 금포가 사는지라 저 허재비 거동을 보아 박십을 입에 불고 허줌 어둑둑 높이 또 남대문 박성 내다라 칠패패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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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칠패패패 배달이 지네 칠패패패 배달이 지네 애구계를 얼른 넘어 통작강 월강 통작강 월강이 한 박을 먹고 통작강 월강 승방울 지내요 네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셋 승방울 지내요 남태령 곧게 넘어 요것도 네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셋 남태령 곧게 넘어 자 뒤에 해서 마무리를 쳐요 투축지 옆에 끼고 시작 투축지 옆에 끼고 투축지 옆에 끼고 투축지 옆에 끼고 굿굿 투축지 투축지 옆에 옆에 끼고 옆에 끼고 아니야 옆에 끼고 옆에 끼고 그렇지 옆 하고서 저기 팔박을 먹어 먹고 구박제이상이 끼고 오면 돼 그치 그쵸 투축지 옆에 끼고 시작 투축지 옆에 끼고 옆에 끼고 옆에 끼고 옆에 끼고 두줄 투축지 옆에 끼고 거중어 둥실높이떡 거중어 둥실높이떡 거중어 둥실높이떡 거중어 둥실높이떡 그냥 열한 잔박에서 해 높이떡 거중어 둥실높이떡 시작 거중어 둥실높이떡 흥보치보허르탕돡 흥보치보허르탕돡 안으로 펄펄 날아들쥐 안으로 펄펄 날아들쥐 들보구 위에 올라앉어 들보구 위에 올라앉어 제비말로 운다 제비말로 운다 제비말로 운다 제비말로가 아홉 번째 박 제비말로 운다 운다가 첫 박이에요 제비말로 운다 지지지지지 지지지 지지지지 5 용롭밥 kinda 거지언지 우지 배여 거지언지 우지배요 닭지각지 철지언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은지덕지 수지차로 함지표지 내 집에요 내 집에요 빼뜨뜨뜨뜨뒤드 하면은 흥부의 집의 당도요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다 몇 박에rosoft 떼 드드드 кр выдер 뺄 드드드 저기로 가세요 열하나 열한 박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쭉 그냥 다음 장단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빼면 되는 거예요 함지표지 내 집에요 한 장단을 뒤에 걸어서 다 가야 돼.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뒤에 여유가 없어. 다시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이제 흥보가 자기 온 제비 노정은 끝났어. 근데 흥보가 거기서 마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흥보가 제비 마지를 해요.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네 제비 이렇게 하면서 흥보가 힘들게 왔으니까. 흥보가 마지를 하는 거 아니야. 흥보가 제비 마지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거는. 그래서 노정은 거기까지 끝내는 것 까지가 끝나. 왜냐면 제비 말로 지가 인사를 한 거 아니야. 나 왔어이 하고 그게 자기 말이야 제비 말. 그런 게 얼른 알아듣고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제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거기서부터 우리 흥보가 반가운 마음에 막 맞으려는 손님 맞으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지금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도 제목이 있어요? 뭐시겠어요 그냥? 그냥 제비맞이지 뭐 흥보의 제비맞이 흥보가 제비를 맞이하잖아요 흥보의 제비맞이 제비를 맞이한 거야 아주 그래갖고 환영하잖아 제비 환영을 하잖아 자 거기 거기를 저기 노래를 완시려니 어디서 왜 그렇게 했선가 다리가 일어나서 좋게 움직여 그래 움직여봐 조금만 서요 아 좋게 서서 달을 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리 쭉 피라고 아니여 뭐다라고 그렇게 독을 품고 앉아있다 그래 그럴 것이 없다 이 말이여 더 이쁘게 요놈을 더 다져야 해요 승방울 지내요 하나 둘 셋 승방울 지내요 남태령 고개 넘어 하나 둘 셋 남태 고개 넘어 두 쪽지 쩍 아니 쩍 벌리고 인데요 원래는 두 쪽지를 쩍 벌리는 건데 쩍 벌리는 게 상스럽다고 옆에 끼고 이렇게 하는데 두 쪽지를 옆에 낀다는 게 말이 돼 두 쪽지 옆에 끼고 두 쪽지 옆에 끼고 거중어 둥실로 필떡 거중어 둥실로 필떡 거중어 둥실로 필떡 두 쪽지 옆에 끼고 뒷받네 또 artif실러 둥실로 필떡 거중어 둥실로 필떡 거중어 둥실로 필떡 거중어 둥실로 필떡 거중어 둥실로 필떡 보라 지지 지지 주지 주지 지지 지지 주지 주지 거지언지 우지베요 낙지 각지 철취언지 낙지덕지 절지연지 철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함지표지 내지 배요 мин지표지 내지 배요 자 열 열 하나부터 시작 빼두두두두두두두두 베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제비소리야 제비소리 가 승방을 지내요 하나 둘 셋 승방을 지대요 남태령 고개 넘어 하나 둘 셋 남태 고개 넘어 두 쭉 지겹 베끼고 두 쭉 지겹 베끼고 두 쭉 지... 여섯 번째 이렇게 두 쭉 지겹 베끼고 두 쭉 지겹 베끼고 두 쭉 지겹 베끼고 두 쭉 지겹 베끼고 허중어 둥실높이 떠 허중어 둥실높이 떠 금고치볼당도 금고치볼당도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들포구에 올라간 저 채비 말로 운다 들포구에 올라간 저 채비 말로 운다 지지지지 주지 주지 지지지지 주지 주지 거지언지 우지 베요 거지언지 우지 베요 낙지각지 철지언지 낙지각지 철지언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함지도 지 지 Elliot Huddi puppy 음지덕지 수지자로 함지 표지 내지 메어요 함지도 anf지 표지 내지 메요 함지 표지 내지 메요 배 tehd erase 열 열 하나부터 배. 오케이. 다시! 승방을 치네요 하나 둘 셋 승방을 치네요 하나 둘 셋 남태령 고개를 넘어 하나 둘 셋 사는 Tudo 고객 너머 부 한 쪽 두 축지 옆에 끼고 옆에 끼고 두 축지 옆에 끼고 거중어 둥실로 피 떠 거중어 둥실로 피 떠 흥보치벌 당도 흥보치벌 당도 안으로 펄펄 날아둘째 안으로 펄펄 날아둘째 들포구에 올라간 저 제비말로 운다 들포구에 올라간 저 제비말로 운다 지지지지 주지 주지 지지지 주지 주지 거지언지 우지 배여 거지언지 우지 배여 낙지각지 철지언지 은지 덕지 수지 차로 은지 덕지 수지 차로 함집 수지 차로 수지 차로 함집 표지 돼지 배여 함집 표지 돼지 배여 함집 표지 열하나부터 흥보가 보고서 좋아 내가 우리 저기 뭐야 저기 삼양님을 위해서 홍보 갖고 두회를 해드릴게. 듣기만 들어요. 그냥 듣기만 드셔. 왜냐면 못 드시니까. 녹음만 드셔. 그리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 놓으면 좋지 미리. 흐름을 알아 놓으니까 더 좋다고. 잠깐만요 선생님. 냉. 녹음을 못 하면서 녹음을 잘 해봐요. 준비니까 그건 좋은 일이야. 녹음을 하는 건 준비잖아. 좋은 일이지. 열심히. 열심히.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제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당상 당하 비겁이네. 편평하니 떠나가던 곳도. 그곳을 갔다 오고 이러냐. 북해 흥룡이 여기게 죽불고. 채우원 간으로 넘는 듯. 단산평황이 축시를 물고. 오호동 속으로 넘는 듯. 구곡 청아기단 초록을 물고. 성백간으로 넘는 듯.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흥보가 보고 괴여겨. 찬찬히 살펴보니. 절골량각이 화년. 오색당사로 가먹은 흔적이. 아리롱아리롱. 헌이. 어찌하니 내 제비. 저 제비 거동을 보아. 오은뼈 박씨를 입에다 가물고. 이리 저리 덤돌다. 흥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박씨를 톡. 박씨를 톡. 던져놓고. 백운 칸으로 나와라간다. 뒤에서 망해버렸네. 그냥 대충 그렇게 들으셔잉. 뒤에서 내가. 나도 그냥 헷갈려버네. 살짝. 실수할 때가 있어야지. 아이고 그러면. 아따. 너그러워서 참 조심 둥. 우리 삼양님 깨워서. 그러면 공수 배를 하시지요. 끝내불게. 공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마지막은. 고맙습니다. 한 번만. impред.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